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, 라스트! 오케이! 지금 제 첫 의류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네. 우와, 우와. 오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? 그렇지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잘 나오고 있네요. 오늘 촬영 너무 재밌어요. 처음으로 이렇게 오브 브랜드 모델이 돼서 촬영하는데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네. 키트 너무 좋고 질도 너무 좋아. 그렇지. 오케이. 이제 이게 여기 눈 옆에 있는 거? 그렇지. 지금 여름인데 FW 가을 겨울 옷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. 후드티. 그리고 이따가 집업 있는데 집업이랑 그 야상 같은 것도 잡고 모자도 예쁜 것 같아요, 핏이. 그리고 코드그라피 CGP 적혀있는 그 후드.. 아니 그 셋업도 후드랑 셋업도 너무 예뻐요. 일단 핏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첫 의류 광고 촬영을 했는데요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의류 광고가 들어와서 너무 좋았고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굉장히 핏도 너무 좋고 재질도 너무 좋고 되게 좋은 브랜드랑 함께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콧이랑 코드그라피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도 아직 첫 의류라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모델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코드그라피 겨울 FW 촬영하러 왔어요. 저 머리 염색을 했어요. 염색하고 첫 촬영. 염색하지 못합니다. 네. 염색하는 shaped 에 cirrh 비법이 셀gers 미국 Pride 레이 바로 president 효진은 미리 싸서 드리겠다 나오는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 맞았습니다 출발! 출발! 코드그라피 겨울옷 촬영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제가 모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옷이 진짜 부드럽고 편해요 엄청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즐겁게 촬영했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드그라피도 호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캐럿들 호랑이